필수의 제 3번. a, b, c, d, e의 다섯 명이 다 다음을 구하시오. 다섯 명이 일렬로 쓸 때 a와 b가 서로 이웃하게 쓸 확률. 자, 다섯 명이 일렬로 쓸 때는 5 팩트로 되잖아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20하고 6이니까 120이 되죠. 그런데 a와 b가 서로 이웃하게 쓸 확률. 그러면 a하고 b는 같이 움직여야지. 같이 움직이고 a, b, c, d, e가 되는데. 자, 이거는 1개, 2개, 3개, 4개. 4 팩토리아에 그 다음에 이 둘이 번갈아 가면서 그죠? 앉을 것은 2 팩토리아잖아. 순서 바꾸는 거는. a, b가. 4, 3, 2, 2, 1이 되죠. 12하고 4. 48이 됩니다. 으로 확률은 120분의 48. 자, 4인 4, 4, 2, 8. 4, 3, 12. 6, 2, 12. 6, 5, 30. 5분의 2. 5분의 2. 5분의 2 됩니다. 2번. 다섯 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a와 b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할 확률. 다섯 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이거는 4 팩토리아 되죠. a와 b가 서로 이웃하게 앉을 확률. 잘되죠. a, b, c, d, e.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할 때 3 빼기 1. 3 팩토리아 되고 a, b가 자리 바꾸는 거 2 팩토리아. 이렇게 되죠. 3, 2, 6 곱하기 2는 12가 되죠. 아, 이걸 3 팩토리아 분에 3 팩토리아 곱하면 2 팩토리아 더는 않네. 참 생각해보니까. 3 팩토리아 분에 3 팩토리아 분에 2 팩토리아 하면 3 팩토리아 사라지면서 4 남고 이거 2 남잖아. 2 분의 1이 되죠. 이렇게 빠르게 계산이 되겠네. 그죠. 계산을 하지 말고 팩토리아, 팩토리아가 나눠지는 게 있기 때문에. 3 다시 1번. a, b를 포함한 6믹 1율로 쓸 때 a와 b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쓸 확률. a, b를 포함한 6믹 1율로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1율로 쓸 때 6 팩토리아 하잖아요. a, b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될 확률은. 자, a와 b가 이웃하게 앉는 것에서 이래죠. a, b가 만약에 이렇게 됐잖아. 이게 이웃하게 앉는 건 어떻게 됩니까? 6믹 1율로 이렇게 할까? c, d, e, f랄까? a, b가 이웃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5팩토리아 곱하기, 이거 자리 바꾸고 2팩토리아 되는데. 그러면은 전체는 6팩토리아 되잖아. 이렇게 빼버리면은 이거 여기가 되죠. a와 b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쓸 확률이. 이웃하지 않게 되는 경우의 순회. 그러면 이제 확률은 6팩토리아 분의 6팩토리아 빼기 5팩토리아 곱하기 2팩토리아 하면 되잖아. 5팩토리아를 다 사라지면 6 남고 여기 6 남고 빼기 2팩토리아 이거 낫겠네. 2팩토리아는 그럼 2니까. 6 빼기 2는 4, 6은 3분의 2가 되죠.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됐죠? 이런 식으로 여섯 건을 충분히 이용하면 됐죠. 이런 식으로. 2번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둘러앉을 때 하는 것은 요거는 뭐냐면은 6명이니까 5팩토리아 되죠. 그죠? 원수녀. 남녀가 교대로 앉을 건데 이렇게 해서 남녀가 교대로 앉는다는 말은 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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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잠시만 이렇게 안되지 남 인식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남자 이렇게 그죠? 서로 다뤄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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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그 교대로 앉는 게 지금 이렇게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구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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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일단 3팩토리아 되죠. 그런데 남의 자리를 바꾸게 되면은 연암연암인 경우도 있죠. 그거 2팩토리아 되죠. 그 자리 바꾸는 거. 그죠? 그러므로 확률은 5팩토리아 분에 3팩토리아 곱해 2팩토리아 되죠. 5, 4, 3, 2, 1, 2 이렇게 되고 2 10분의 1이 됩니다. 3 다시 2 5개 숫자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자연수 중복을 허용하여 세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 5개 숫자 올 수 있고 5 곱하기 5 곱하기 이렇게 하던가 5개 숫자를 5, 5, 5 이렇게 3개 선택할 수 있잖아요. 5파이 3이죠. 5의 3제곱이니까 125가 됩니다.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그 수가 홀수일 확률 자 임의로 하나를 택하는데 홀수일 확률은 홀수가 되려면 끝에 1이 오거나 3이 오거나 5가 봐야 되죠. 됐죠? 그러면 이거는 이때는 5파이 2가 되죠. 5개 숫자 이것도 5파이 2고 이것도 5파이 2죠. 그러면 125분의 5파이 2 3 곱하기 5의 제곱 25가 되죠. 는 25하고 이거 5 되잖아. 뭐죠? 그러면 5분의 3이 되죠. 메리에 있는 5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 일렬로 나열 할 때 이거는 5파이 5팩토리 그 다음에 2팩토리 나눠줘야 되죠. 5 4 3 되고 이거는 5사 3 그대로 둘까? 그대로 둡시다. 계산이 말고 그 다음에 M과 Y가 양 끝에 M이 여기 오고 그 다음에 Y가 양 끝에 오고 그러면 M과 Y 빼면 2 R R이 이렇게 오죠. 맞죠? 자 양 끝에 위치했으니까 이거 이거 순서로 정할 거네 이거는 3팩토리 2팩토리 나눠주고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자리 바꾸는 2팩토리 해야 되지. 그럼 이렇게 하면 3팩토리 야가 되네. 확률은 그러면 5 4 3 분의 3 2가 되죠. 3 2 3 2 10분의 1이 되네. 표시의 제4번 배구공 3개 농구공 4개 축구공 5개 들어있는 통해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예를 보다는 12개 중에서 그죠. 3개를 꺼내면 되잖아. 꺼내는데 축구공이 나올 확률. 축구공 이거죠. 5개 중에서 3개를 꺼내면 되잖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는 위에 5 4 3 2 1 2 1이 되고 분모는 12 11 10 9 8 9 됐고 3 2 이렇게 되죠. 제거되는 게 2는 1이 제거되고 5 5 2 20 자 이거 하나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6 1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되니까 아 이것도 어떻게 되네. 그러면은 2하고 11 22 22분의 1이 되네. 농구공이 2개 나올 확률. 그러면 농구공이 2개 나올 확률. 12 3인데 농구공이 2개가 나온단 말은 지금 3개의 공을 지금 꼴했잖아요. 그죠. 3개의 공을 꼴했으니까 농구공 일단 4개 중에서 4개 중에서 그 다음에 2개를 뽑았죠. 그죠. 공이 지금 몇 개나 남았는지 1개를 뽑아요. 1개를 1개를 배구공에서 뽑을 수 있죠. 31이죠. 더하기 또는 4개에서 2개를 뽑았는데 이번에는 축구공에서 하나 뽑을 수 있잖아.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4 3 2 곱하기 3 되고 더하기 4 3 1이 되고 그 다음에 4 3 2 1이 되죠. 곱하기 5 1이 되네. 예? 12 11 10 그 다음에 3 2 이렇게 되죠. 이해됐습니까? 이거는 농구공에서 2개 꺼내고 이거 배구공에서 하나 꺼내는 거고 그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농구공 2개를 꺼냈을 때 축구공에서 하나 뽑을 수 있잖아. 이 된 겁니다. 구별을 잘 하셔야 하고 뽑으셔야 되겠죠. 2를 다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4 4 곱하기 11 곱하기 11이 됐고 여기는 4 곱하기 3이 지금 같죠? 그 다음에 3 다기 5 8 이렇게 하면 되죠. 4 1이 사라지고 2 4 8 2 5 10 55분의 12가 됩니다. 4다시 1번 포도맛 사탕 3개 딸기맛 사탕 2개 보소맛 사탕 5개가 들어있는 통해서 임의로 4개의 사탕을 동시에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포도맛 사탕이 2개 딸기맛 사탕이 2개 일단은 4개를 꺼낸다는 것은 3 2 5 10개죠. 10개 중에서 4개를 꺼낸다 이렇게 되죠. 1번 보면 10개 중에 4개 꺼내는 것 중에 그 다음에 포도맛 사탕이 2개니까 포도맛 사탕은 3개에서 2개 꺼내고 딸기맛 사탕이 2개 딸기맛은 2개에서 2개를 꺼낸단 말이잖아요. 넣어놔게 되면 3 곱 1 3 곱 1이 3이네 그냥 이렇게 두고 분모는 10 9 8 7 6 이렇게 되고 4 3 2 이렇게 되죠. 이건 뭐 여기서 8 사라지고 3 남는데 3은 또 이렇게 되고 70분의 1이 되네. 2번 복숭아 맛 사탕이 1개 날 확률 14에서 복숭아 맛은 여기에 1개를 일단 선택을 하면 지금 3개가 남죠. 3개 남으니까 여기에서 5개에서 3개를 택하면 되잖아요. 5 곱하기 그 다음에 5 4 3 2 이렇게 되고 19 8 7 4 3 2 이렇게 되죠. 2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4 2 8 3 4 9 좀 정길로 하면 10 3 2 7 1 남고 5 곱하기 5 곱하기 4 남았어요. 2 되고 2 되고 그러면 나눠지는게 있나? 이것도 2 21분의 5 네. 4 다시 2 X 플러스 Y 플러스 Z 는 10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의미로 하나 택할 때 의미 아닌 정수 순수상 만드는 것은 3H 10이다. 그죠? X 는 21 확률 X 는 2를 하면 Y 플러스 Z 는 8이 되죠? 이거는 2H 8 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3H 10분의 2H 8을 하면 되겠네요. 2H 8은 10 9 18 되고 13 12 10 1이 되죠? 9가 될 거고 12 11 2 1이 되죠? 6 되고 그 다음에 3 4 3 2 6 22 22 3 이 됩니다. 4 3 빨간구슬 검은구슬 합하여 6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모두 빨간구슬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다. 빨간구슬의 개수를 갖다가 우리 앵결합시다. 모두 빨간구슬이 나온다는 것은 빨간구슬 N개 중에서 그죠? N에서 2개를 꺼냈잖아. 2개를 꺼냈죠. 2개를 꺼냈고 2개 튀는다. 그럼 전체 2개를 꺼낼 때는 몇 개? 6C2 중에서 NC2가 되겠네요. 되죠? 이것이 5분의 2가 된단 말이지. NC2 N N-1 2 이렇게 될 거고요. 6C2 6, 5 그럼 또 2가 됩니다. 5분의 2가 되죠. N N-1 12가 된다. 12는 3 곱하기 4잖아. N은 4가 되면 되죠. N은 4가 됩니다. 빨간구슬 4개 이렇게 되죠. 표시의 조업은 흰 공과 금은 공을 합하여 11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문위가 있다. 이 주문위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어 3개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11번의 2분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2개 모두 흰 공이게 11번의 2분꼴로 2개 모두 흰 공 인거는 11분의 2가 되겠네. 그죠? 지금 이게 11번에 11번에 두 분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는 말은 11분의 2네. 두 번 꺼냈을 때 모두 흰 공이 2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이 확률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확률로 11개에서 두 개를 꺼냈는데 두 개를 꺼냈는데 이게 흰 공을 만약에 n개라 그러면 흰 공 두 개 모두 n개 중에서 흰 공 두 개를 꺼내면 모두 흰 공이 될 확률이지. 11분의 2라는 소리지. 결국 결과론 n n-1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11, 19 이렇게 사라지고 2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고 11분의 2죠. 11 되고 n-1 이렇게 20인데 4 곱하기 5가 되죠. n은 5가 됩니다. 하얀 공은 5개가 들어있죠. 5 다시 1번 어느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 400명이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는 오른쪽표와 같다. 이 학생 중에서 오른쪽표와 같다. 이므로 택한 학생이 비통신사 비통신사를 이용하는 확률 전체 400명 중에서 105명이잖아요. 5,25,7,5 80분이 21 5 다시 2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 200명의 수미시간을 오른쪽표와 같다. 이 학생 중에서 이므로 택한 한 학생의 수미시간이 7시간 이상 9시간 미만 이거죠. 한규를 구하시오. 200명 중에 24다기 20은 44,200,4,5,20 50분의 11이 되죠. 5 다시 3 당첨제비를 포함한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꺼내어 당첨제비인지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3번에 한 번 꼴로 2개가 모두 당첨제비였다. 확률 3분의 1이죠. 그럼 10개 중에서 2개를 꺼냈을 때 당첨제비가 n개라 그러면 n개 중에 2개를 다 당첨대비 꺼내는 거지. 3분의 1이라. 그럼 n n-1 2일이 되고 19,8 2일이 되고 3분의 1 2 이렇게 되고 3일은 3 3,4,9 n n-1 30이니까 5 곱하기 6 5하면 되죠. n은 6으로 하면 되죠. 6개가 들어있네요. 기하적 확률 연속적인 병량을 크기로 가는 뭐 초면 공간의 영역 S에 가까이 점을 택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할 때 영역 S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 A에 대하여 영역 S에서 임의로 택한 점이 영역 A에 포함될 확률 비해 있는 영역 S의 크기 전체 넓이 넓이 따지면 그 부분적 넓이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됩니다. 넓이 길이 이런 거 나올 때 말합니다. 이 확률을 그래서 기하적 확률 이란다. 오른쪽 그림과 수질선 위에 내접 A, B, C, D가 있을 때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분 A, B, B의 임의 점이 선분 C, D 위에 있을 확률 C, D 이만큼 이죠. 이만큼 길이가 9잖아. 그리고 N이 2이상 5이야죠. 이럴 때 이때 수학적 확률을 이용하여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N에서 NL을 각각 구해야 하는데 두 집과 S의 모두 무수히 많은 수를 이룰 수 있고 몇 개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 안에 실수면은 그죠? 원수의 개수를 셀 수 없어. 지금 실수 범위에서 그러면 P, A, B의 길이 9분의 3, 이렇게 3분의 1을 구합니다. 이와 같이 길이, 넓이, 부피, 시간 등 기후의 수가 무수히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는 기후의 확률을 구할 때는 기하적 확률을 이용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 각각 2, 3, 4이고 중심이 같은 세원으로 이루어진 간역에 화살을 쏠 때 화살이 섹시라는 부분에 맞을 확률 결국은 어찌한다고 전체 넓이 에서 전체 넓이는 지금 여기가 2, 3, 4 이랬으니까 2가 2란 말이죠. 그 다음에 3, 4 된 거 보니까 2가 각각 1 이만큼 1씩 차지하네요. 그죠? 반지름이 4죠. 그러면 4니까 4, 4, 16 16 파이가 되겠죠. 넓이 거기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 넓이에서 3이잖아. 그러면 9파이에서 빼기 요거 이만큼을 빼주면 되죠. 이게 뭡니까? 2는 4파이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16분의 5가 되죠. 파이는 이렇게 되고 16분의 5가 기하자 확률로서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줄 백년지계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지막 오른쪽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